제가 어제 부천시 신곡 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당구교실 강사로 갔다 왔는데요. 새로운 회원분을 만났는데 처음에 회원이 가입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면서 당구 점수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간혹 그런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구를 잘 칩니다. 예를 들어서 300점에 가깝게 잘 치는데 강사라고 하는 놈이 제대로 가르치는지 얼마나 잘 치는지 염탐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꽤 드셨고 통째로 봐서는 잘 칠 것 같은데 왜 점수를 대답하지 않을까? 강사가 물어보는데 학생이 대답을 안 한다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염탐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력에 따라서 반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반을 나누기 위해서 점수를 물어봅니다라고 했더니 50점이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당구를 많이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이상 치셨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년 이상 쳤는데 50점 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20년 이상 쳤는데 50점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구원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은 분명히 이거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에 앞서서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박사에 실행하면 맞춤 레슨 있죠. 그리고 당구 기초에 있습니다. 초급자분들은 이 이론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 당구용품의 규격, 당구의 규칙, 자세 완전 첫 걸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당구의 4요소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터치하면 이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메뉴, 물음표, 동영상 메뉴 터치하면 이렇게 제가 만든 해설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년 이상 쳤는데 50점 치신다는 그분과 얘기를 하고 아 이분은 이것은 반드시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스쿼트와 커브입니다. 당구공의 중심 또는 6시 방향이거나 12시 방향 즉 회전을 주지 않은 상태로 곧게 내밀면 당구공은 앞으로 곧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인가 회전을 사용하고 큐를 곧게 내밀면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공이 진행하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기 당구공 케이스가 있는데 정중앙을 밀면 이렇게 가죠. 하지만 정중앙이 아니라 중심에서 떨어진 한쪽에 치우친 곳을 밀면 이렇게 되죠. 공을 확대하면 이런 동그라미가 될 텐데 공을 확대하면 이런 크기가 될 텐데 회전 없이 치면 이렇게 가지만 한쪽에 치우친 곳을 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당구공은 작고 순식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예 그런 개념 없이 20년을 쳐왔기 때문에 50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분의 성격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성격이 예민하지 않고 단순한 사람일수록 성격이 시원시원한 사람일수록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스쿼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구공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뻔한데 여기에 무슨 대단한 이론이 있고 현상이 있겠느냐 그냥 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를 수십 년 동안 하고 배울 것은 없다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50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쿼트 현상만 있다고 하면 당구가 쉬울 텐데 커브라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커브 현상은 뭐냐면 스쿼트 현상은 큐가 당구대의 바닥면과 수평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리고 회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큐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스쿼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공이 이렇게 쿠션 가까이 붙어 있으면 공을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서는 큐의 뒷부분을 들어 올리고 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을 치는 큐의 각도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려치는 깎아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데다가 속도가 빠르지 않고 느리다면 공은 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회전을 준 방향 쪽으로 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커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평에 가까운 큐의 각도로 회전을 많이 주고 정면을 향해서 쳤을 때 스쿼트만 일어나거나 커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쿼트와 커브가 한 번에 스트로크에서 겹쳐서 일어납니다. 처음엔 스쿼트 끝부분엔 커브 이런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모르고 당구를 쳐오셨다면 지금부터는 공이 이렇구나 공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두께를 겨냥할 때 이것을 고려해서 두께를 겨냥하고 다른 사람이 칠 때도 이 내용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의 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두껍게 맞았지 얇게 맞았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십시오. 내가 직접 치지 않더라도 그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공이 움직이는 현상에 대해서 밝아지면서 내가 칠 때도 치수가 줄어들게 됩니다.